머리숱이 아주 많네. 부럽습니다. 나는 계속 머리숱이 빠지고 있는데. 경력이 참 특이하네. 거의 한 8, 9년을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. 러시아에서 TV를 판매한 경험이 있다는데.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. 카레이시기만 알아듣기. 스파시바. 스파시이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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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욕하는 거야? 아닙니다 제가 갑니다 아니 진짜 머리에서 진짜 맞아요 정상으로 기존의 경력으로 보면 가장 베테랑이니까 마케팅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좀 알려주고 잘 임무 수행하고 오길 바라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당 치렀터 허당이야 허당